너 어제 또 나 버리고 왔지? 야,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? 아니 그게 편하면 계속해. 그냥 고물쌤 그냥 갖다 팔아버릴 테니까.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사람 만날 때 내 시야에 보이는 곳에 있어. 왜? 아니 안 그러면 그, 그 계약 그거 위반이야. 그냥 닥치고 입력해. 무조건 절대로 네 주인이 보이는 곳에 있는 거다. 알았어? 알았어. 그리고 여기 청소해. 아, 배터리 다르니까 몸 쓰지 말라며. 그냥 해, 청소. 변덕쟁이 진짜. 너 핑크 안 받아. 아니 너 예뻐서 주는 거 아니야. 너 앞으로 이제 나랑 다녀야 되는데 어? 옷차림이 최소한 좀 깔끔하고 예뻐야지. 아니면 창피해서 내가 너 어떻게 데리고 다니겠냐?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있고 나와. 얘는 아직도 이런 걸 만드냐. 이상해. 예뻐. 진짜? 진짜 예쁘다. 아, 잠깐만 나 이러면 안 되지. 왜 안 되는데? 홍 박사랑 약속했거든. 아지들이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고 약속해. 아니 내 몸은 내 건데 왜 지가 손대지 말래? 아지들이. 나 할 말 있어. 키스하고 싶어. 고맙습니다. 그 다음ение ersatz. 언니를 그리해 내 금요일까지 르기요. 우승한 를기고, 우승한 를기고, 어느 날 나와EEP 레몬에 여러번 열려야 되겠습니다. triggers 를기고, 이것저것은 춤이 좋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